말퓨리온 그 상대는 우석 명예롭게 싸우리라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자신감을 잃었어 순간 아니 순간이 아니라 지금 찍어? 뒤실려고? 어우 티가운데? 어른이 참는거야 원래 그 카드요? 그 카드요? 이게 그 카드에요 이건 이긴거 같은데? 또 찍어봐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언제까지 찍는거야 저거? 오톤가? 무더 rpc게임하고있네 아 이거 너무 많이 골랐나봐요 님들 이거 너무 꼬인다 너무 많이 골랐 아 어후 그녀는 우리 얼마든지 어후 개명이 응 아 그니까 그저 이 진짜 아들 아 저 아 너 너 어 또 내가 도움보는 중 había 아니 나 또 하나 ㅇUM ㅇ Roman ㅇㅇ ㅇ р 으아아 오하아니 ㅇㅏㅏㅏㅏㅏㅏ nerv ㅎㅎ Feeling 제..서. 젤로. 임무를 내려 주십사 얼어붙은 땅의 천사들 일어났다 뒤졌다 뒤지 않고! 넌 내꺼야! 아니었군 아 그 칼까지 나왔는데 생각 좀 해야겠어 그 칼을 죽였다 그래서 이 칼을 죽였다 이렇게 죽였다 결국에는 타어 죽였다 그리고 당신이 죽였다 치고 죽였다 내가 죽였다 이 칼을 죽였다 그 칼을 죽였다 지금 쓰면 안 돼 지금 칼을 차놔야 돼 와 핸드바 10 와아 어 좀 아픈데? 필드 역전했다 그쵸? 이거 필드 제가 역전했죠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상대방 당황했죠? 잠시만 이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하지? 존나 정리도 안 돼 답이 없어 그냥 뭘 쏘고 지지고 복고 하는데 왜 이래? 이거 어떻게 쏟아 어떻게 쏟아 그치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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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으로 놀랍군 왜지? 왜 놀랍지?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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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자극 있는데 정자에 없는가면 퀴각인데 자연은 위파이어 뭐 어떻게 하든 널 뒤지겠다 정리하면서 힐도 해야되거든? 자식아! 아 그래 이때 패해 와 그 불리한걸 역전하네 되게 불리했던거 같은데? 아까 그거 나오는 순간 되게 우는소리났던거 같은데 그 불리한거였거든요 뛰가는 꿈이 마법의 중립이에요 너의 여름맘을 자라나게 할거야 아 그래 아 그래 나의 시메쉬 아 그래 아 그래 너가 이거 감사합니다.